네, 윤석열 정부가 국민들의 삶과 계리된 엉뚱한 일에 공략을 쏟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 국민들께서 얼마나 고통스러운 현장에 차가고 있는지를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가 부채 비율에 관한 그래프입니다. 보시면 2020년 코로나 때 국가 부채 비율이 상당히 늘어난 걸 알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2020년에 40%대에서 50%대로 조금 올라가서 가장 하위에 가장 우량한 국가 부채 비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선진국 평균이 104%, 국가 부채 비율이 140%였다가 약 123%로 올라갔고 그래서 현재 국가 부채 비율 추이를 보면 한국이 54.3%, 2023, 2022년 기준으로 독일은 노네라고 하고 영국, 미국 그리고 선진국 평균이 112.5%입니다. 이것만 보시면 그런가 보다 이럴 수 있지만 어쨌든 특이할 정도로 대한민국의 국채 비율이 낮다라는 것입니다. 다음 그래프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국가 부채와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가계 부채 비율입니다. 완전히 반대로 역전이 돼서 한국이 가장 높습니다. 그리고 선진국 평균 GDP 대비 73%, 한국 105%, 약 30% 정도의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30%면 대개 대한민국 GDP 그냥 쉽게 한 2천조 정도 잡고요. 그러면 약 600조 정도, 세계 평균에 비해서 600조 원 정도를 우리 국민들께서 더 부담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가계 부채에 대한 증가 일도 보면 정말 특이할 정도로 계속 상승하고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조정이 좀 되고 있죠. 그리고 70%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바로 전 그래프 다시 한번 돌아가 보시면 한국의 국가 부채 비율은 낮고 가계 부채 비율은 높고 다른 선진국들은 그대로 안정적인 70%대인 걸 알 수가 있습니다. 70% 이 그래프들을 보면 알 수 있는 것처럼 국가 부채 비율과 가계 부채 비율은 반비례 관계에 있습니다. 결국 국가가 빚을 줄 것이냐 아니면 가계가 빚을 줄 것이냐 해서 대한민국은 개인이, 가계가 빚을 지는 것으로 정책을 펼쳐온 것입니다. 이 국가 부채와 가계 부채는 적절한 균형을 이룰 필요가 있고 결국은 이런 재정 지출로 조정이 됩니다. 지금 현재 대한민국 윤석열 정부는 이 와중에도 가계에 대한 지원은 줄이고 국가 재정 건전성 노래를 부르면서 절대로 서민 지원 예산은 늘릴 수 없다. 오히려 줄인다라는 입장입니다. 초보자 감세를 통해서 국가 재정이 줄어드니까 그 부담을 모두 가계에 떠 넘기고 있고 결국 가계의 부채가 또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는 국가가 존속할 수가 없습니다. 국민들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정부 여당의 추경 편성에 나서줄 것을 촉구합니다. 국민의힘이 집권당이라면 대통령 눈치를 볼 게 아니라 국민의 눈치를 살펴야 합니다. 여당 의원들도 추경이 불가피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지금이라도 대통령에게 추경 편성을 제한하고 설득해야 합니다. 경제적 고통에 폭우와 태풍까지 이 어려운 현장에서 힘들게 삶을 꾸려가는 국민들을 생각하면 당연히 추경으로 민생을 보듬고 국민의 삶을 지켜야 합니다. 여당이 국민의힘이 신속하게 추경 논의에 참여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고 최수근 상병의 순직은 철저한 인재였습니다. 신속하고 철저한 진상규명으로 법적 도의적 책임을 다해도 모자랄 판인데 윤석열 정부가 진상 은폐에 열중하고 있습니다. 분은 말로만 엄정하고 철저한 수사를 지시했을 뿐이고 사단장 책임이 적시되니까 오히려 수사단장을 항명죄로 보직 해임했습니다. 경찰에 이첩된 보고서를 회수하고 범죄 혐의는 삭제했습니다. 이거 윤석열 정부식으로 표현하면 거위공문서 작성죄, 공문서 파회죄, 그리고 직권남용죄 이런 거 아닙니까? 고 최수근 상병의 조부는 사건 축소 은폐 의혹에 대해서 천인 공로할 일이라고 직접 국방부에 편지를 보냈다고 합니다. 내 새끼가 죽음이 돼서 돌아왔는데 진상 은폐에만 혈안이 된 군대에 어느 부모가 자식을 보낼 수가 있겠습니까? 더 이상 정부의 수사결과를 믿을 수 없는 만큼 국회가 나서야 합니다. 민주당은 고 최수근 상병 순직에 대한 진상을 명백하게 밝히고 그 책임을 철저하게 따져묻겠습니다. 국회 국방위를 신속하게 열어서 수사 은폐나 방해 의혹에 대해서 낱낱이 밝혀내겠습니다. 더 이상 석영치 않는 이유로 소중한 생명이 희생이 되고 그 진실마저 은폐되는 악습을 끊어내야 합니다. 청년 병사들의 희생과 현신에 대한 합당한 대우야말로 튼튼한 국방의 근간이라는 점을 직시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회의를 마시겠습니다. 회의를 마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